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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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필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우링이랑 샐러리 뭔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?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하플리님이 샐러리를 하인즈 갈릭마요네즈에 찍어먹는 드시는거랑 이 새우 냉동새우링을 그 스윗질리소스에 찍어먹는 그 영상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오마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샐러리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인즈 갈릭 맛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 새우를 제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지금 먹을 수 있는 정도인지 일단 소스는 밑에 있어요 그릇이 안예뻐가지고 그릇이 안예뻐가지고 1번은 스위치 칠리소스에 찍어먹겠습니다 손으로 먹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너무 깡깡 얼었어요 너무 깡깡 얼었어요 너무 깡깡 얼었어요 먹으면서 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얼었어요 이번에는 마요네즈 샐러리를 먹어볼게요 이하인즈 갈릭 마요네즈 소스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샐러리를 먹어볼게요 샐러리를 먹어볼게요 솔직히 샐러리는 소리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샐러리를 먹어볼게요 샐러리 진짜 너무 장소 Myers 샐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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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시 쉬다가 돌아왔습니다. 호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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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후냉이지만 열심히 식사 노랑을때문하고 살 때 압도때문에 difficult 고구마 새우가 너무 얼어졌어요 이지롱 그래도 샐러리보다는 새우가 맛있네요 새우는 watch my workout 새우는 김치진입니다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제가 곧 치킨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먹겠어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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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새우에 톡톡 튀는 소리를 담당하고 싶었는데 어쩌다보니 사각거리는 새우 소리를 담게되서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 새우 잘 먹었습니다